아 이게 토미의 머리카락이네요? 아 야바이 토미의 살만 지금 남았는데 위에 피가 고여있잖아요 아 토미의 피? 아후 웬일이야 괴기스럽다 그거를 밑에 불순물이랑 살로 저어서 드시면 돼요 아 이걸로 야 이게 조금 나는 뜨다 아 토미의 약간 괴기스러운 느낌인데 아우 우미짱 고멘네 드릴게요 저 제가 찍어줄게요 형 우미짱 고멘네 하고 먹어야 돼요 미안해까지 해야 되냐? 아 그럼 형 오! 사쿠라미크 요렇게 머리에 또 체리 내가 또 별명이 체리인데 와 어머나 토니코니 일단 저 토미에랑 사진 하나만 찍어줘요 토미에가 누구라고 그랬지? 예 이 토미의 머리카락 아 야 진짜 찍어줘요 토미에 야 이거 진짜 사진 아 됐어요? 어떡해 최고봉 같아 저는 유치원생이에요 신생아 그러면 형 한잔하면서 우리 건배사를 뭐 청바지 이런 거 말고 애니메이션 대사로 여기 왔으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하면 형도 같이 해주시고 짠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가장 유명한 니꼬니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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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토미의 피 아 맛있다 근데 형 근데 재밌죠 어? 뭐야 술이 있네 미쿠 형 사쿠라 나는 딴 거 할게 이거 좀 들고 있어줘 형 이걸로 술 들고 들고 이거 한숨 들고 저는 그러면 이 나루토의 형 이타치 대사를 할게요 후우 아마테라스 진짜 좋아했던 캐릭터인데 나루토 어우 쓰다 장난 뭐하는 거야 두 남자가 정말 아 무서워 형 잘 어울리는데 이거 들고 있는 거 너 남의 살을 그렇게 먹어 그러니까 내가 여론 돼서 이렇게 먹을 때 여자친구가 오빠 토미의 살 먹었어? 이렇게 해주면 이제 티키타카가 되는데 형처럼 야 너 그걸 어떻게 먹어? 이러면 이제 만나기 좀 꺼려지는 느낌 프라이데이